이승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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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87년 1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이다인 1992년 11월 5일이요 두 분 궁합 중 결혼은? 결혼한다는 소리가? 들렸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고 둘이 결혼해도는 못 살텐데 연애는 가능한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좋은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좋았던 감정도 자꾸 식어진단 말이야 궁합은 연애 궁합은 있어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평생 가지 못한다 연애하기에는 괜찮다 서로 간에 둘이 많이 지금은 서로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 거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승기 씨가 더 좋아하는 느낌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 하는데 결혼하면 힘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둘이 궁합에 안 맞는다? 그치 다른 여자 찾고 다른 남자 찾아가? 그치 서로 서로 갈 길을 연애만 해 결혼은 다른 분이라는 게 더 좋지 않나 일단 알겠습니다 네